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가 유치원에서 이전에 취업했을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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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한방 차례 안 뜨거 안 뜨거 맛도 없어 맛있어? 아니 맛도 없어 여기 앉아가고 있어 응 앉아봐 금방 금방 길게 금방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맛이 어때? 맛있어? 우리 거 내 고객님! 다 걸어! 바다에 있는 거! 귀엽다 걸어! 귀엽다! 빨리 일으러 가! 토끼색이다! 어 진짜 둘 다 토끼네! 난 토끼색이다! 난 토끼색까지 할까? 어! 어! 그렇지! 어떻게 준비한 거야? 어머! 달려온다! 어머! 달려온다! 얘가 먹고 있는 걸 먹고 있는 걸 빼줬어! 이거! 괜찮아? 엉덩이 아파? 살살! 아! 빨리 줘! 딴 데 가기 전에 줘! 딴 데 간다! 얘 만지기! 헤리도 만져봐! 난 만지기 싫어! 진짜 배고팠나봐! 엄마 너 같이 와줘! 같이 하면 안 될까? 어! 같이! 안녕! 안녕! 하이자 이번엔 너가 혼자 만져봐!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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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잘 먹었네! 잘 먹었네! 어머! 필리핀에도 만져먹는다! 필리핀!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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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만자서면 되겠어요? 왜? 네! 먼저 받아 봐봐! militia에 장르가 있어! 이거 너무 예뻐요! 이번엔 아쉬운 장르! 집사람의 불을 닫는다! 이거 힘들어요! 집사람의 불을 닫는다! 집사람의 불을 닫는다! 지금 계속 짓는다! 젤리핀 필리핀 필리핀 아쉬운 일을 닫는다! 네? 엄마 보고 차려야 해 볼까요? 엄마 보고 차렷. 차렷. 귀여워. 생일타가 맛있는 냄새 맡은 것 같은데? 어머 어머 지금 뭔가 먹을래. 생일 멸카랑 먹고 있는데 괜찮아요? 멸카랑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파요. 아파요? 네, 해줄게요. 오늘 하는데 내 머리도 먹어. 이 친구는 그냥 머리 안 올리고요. 만져보기 맛있다고. 만져보기 맛있을까요? 만져볼까요? 만져볼까요? 이 친구는 그냥 머리 안 올리고요. 만져보기 맛있다고. 이 친구는 진짜 멋진다.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친구가 딱 맛있는 거 먹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친구 머리에는 올리기 싫어요? 그러면 어깨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네. 어깨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어깨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네, 그쪽으로 올려볼까요? 엄마보고 체력해볼까요? 체력! 그리고 어깨 위에 올릴게요. 우와, 윤곽하다! 우와, 윤곽하다! 우와, 윤곽하다! 우와, 윤곽하다! 아, 친구 못 먹고 있는데?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요. 먹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진짜 배고픈가 보다. 잘 가라고 인사해주세요, 윤곽. 엄마, 엄마, 엄마. 안녕. 엄마, 엄마. 식도 못 얻을래? 기분 애가 안 타네. 어머, 쟤 진짜 가짜 불고기 같아. 어머, 어머. 얘 너무 예뻐. 야! 혜리야, 가자 이제. 어. 난 한 번 이따가 먹으면 해? 어. 나 마지막으로 이거 살게. 어. 흰토끼. 흰톡 초록토끼. 토끼야, 가자. 안녕, 인사해. 안녕. 안녕, 안녕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야. 어. 언제나. 언제나.